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깨셨어요? 주무시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아서 아우 안 보려고 해도 자꾸 보게 되고 그러다가 그만 밤에 새었지 뭐해요 이제 진짜 부부처럼 딱 붙어있어야지 형 뭐야? 여기서 뭐하세요? 아이 깜짝이야 황웅 나름 커플 아이템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황웅과 보기에는 어떻습니까? 아 별로면 치우겠어 두세요 그냥 저랑 또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? 당연히 우리가 부부인 것 치고 그동안 소원했으니 그러니까 뭐냐 오늘 밤에 같이 합방 이런 거 그러죠 뭐 그러죠 뭐 오늘 밤 제 처소로 오세요 폐하 정말이야? 아하 아이 그러면 이것저것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따 밤에 만납시다 황웅 아하 오늘 밤 아주 긴 얘기를 나눠보자고 이혁 기대되는데